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제TV 한상욱입니다 EV 첨단 소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EV 첨단 소재를 보고 허빙제TV 주도주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굉장히 큰 창의감을 가지고 종목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EV 첨단 소재 분들 EV 첨단 소재 주주분들 제가 좋은 종목 준비를 해 둘 테니까 이렇게 주도 체험을 다음주부터 받아보죠 월요일부터 챙겨드릴 건데 월요일부터 또 신명나게 한번 같이 수익을 챙겨보도록 합시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EV 첨단 소재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너무 애매한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체험 신청 해주시는 분들한테 와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비중 한 5% 정도만 채워두는 부분이거든요 무리하게 비중을 치르고 무리하게 비중을 빼띵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렴 구간이에요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알아 이런 구간에서 악재 나와 가지고 빠진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5,300원 이라는 가격을 기억하고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규 진입을 고려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신규 진입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지금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격 급하신 분들이 지금 5%를 채워두는 거지 저였으면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안 올라가도 사실 올라가면 그냥 어차피 박스 맞고 내려올 거고 내려가게 되면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를 줄 거고 이 구간에서 수익 구간도 준수하게 줄 건데 내가 막 무리해 가지고 비중을 채우고 그럴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좋은 종목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막 무리해서 현금을 소모시키고 막 그럴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였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좀 세게 비중을 박아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구조를 만들 것 같고 내가 벌써 고점에서 물렸거나 아니면 신규 좀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고 나는 배팅을 공격적인 성향이야 그렇게 되면 비중은 당연히 줄여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비중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다 그런 분들 중에서 주식 잘하시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확신이 가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냥 복불복 자리에서 내가 비중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불복 자리에서 그냥 어설프게 수렴해 주는 구간에서 추측하고 예상해서 비중 배팅을 한 건 전형적인 하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 수렴이기 때문에 힘모으기 구간인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추측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거 거래가 붙어 주는 거 눈으로 보지도 않았잖아요 차라리 올라가는 날 당일날 비중을 실어 가지고 매매를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모든 건 다 예측이고 추측인 거예요 예측하고 추측은요 여러분 기본 베이스가 뭐냐고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예측과 추측이 틀렸을 때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 내가 투자에 100%가 없잖아요 투자에 100%가 어디 있어요 근데 100%가 없는데 틀린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큰 돈 자체가 없다라든가 내가 큰 돈을 베팅을 하는데 불확실성이 있는데 큰 돈을 다 베팅한다 그런 사람은요 애초에 그 큰 본인이 생각하기에 큰 돈인 거지 그게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딱 EV 첨단 수치를 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애매한 구간이 있는 게 맞아요 중단 부근 언저리 있는데 하단까지 내려와 주게 되면 훨씬 더 큰 이런 매수의 기회가 올 거고 차라리 내가 요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대신 반등폭 보여주면 충분히 상단 도전해 줄 것이고 박스를 바로 돌파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박스 돌파 나와주려고 할 때에는 오픈함에 대해서 수익 챙기자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캔들이 있고 기준 봉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EV 첨단 소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어요 대신 그냥 꼭 5,300원을 3번 이탈시켜 줄 때는 내가 포트에서 비워내자 라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호들 많으셨구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V 첨단 소재 주주분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단기 매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단기 매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단기 매매 좀 해요 여러분들한테 수익도 내드릴만한 능력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교육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EV 첨단 소재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담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